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인입니다 제 여사친 채원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늘 채원이를 재미나게 골탕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채원이랑은 친하지만 방귀를 아직 트지 않은 사이거든요 방귀 정도는 터져야 친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직까지 채원이한테 방귀를 트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큰 맘 먹고 채원이 앞에서 방귀를 터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방귀는 아니고요 제가 방귀대장 뿅뿅이어도 관략근을 조절하면서 방귀를 낄 수 있는 레벨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방귀 소리와 실제 똑같은 어플을 써서 차 안에서 방귀를 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사친 채원이를 놀리러 방귀 뀌러 가시죠 다 왔다 우리 좀 빨리 온 것 같은데? 20분이나 빨리 왔어 왜?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기다림 뭐야?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뭐? 설레임 뭐? 한번 더 못 가졌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안오지? 왜 안오지? 아직 10분 남았는데 왜 웃어? 나를 같이 공유해줘 왜 안오지? 안오네 뭐해? 나 내일 할 거 대본 보고 있어 사장님 왜그래? 꽃이 한 송이가 있는게 신기하다 어디? 없는데? 아니 저기 왜 왜 이렇게 웃어? 왜 이렇게 웃어? 아니 어? 갑자기 나 화장실 가고싶은데 여기 근처 화장실 없을려나? 화장실 혹시 가고싶을까봐 아니 전혀 왜 그럴까?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안와 지금 5분 전인데 왜 이렇게 안와 아닌가 잠깐만 너 뭐 좋은일 있어? 채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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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은일 있어? 로또 5천원 맞은거야? 우리 노래 들까?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노래야 시끄러운거 싫어해 음악이 그렇잖아 머리가 아프더라고 아 진짜? 왜그래? 입술 왜이래? 왜이렇게 묻었어? 왜 묻었어? 왜이렇게 묻었어? 개불이 반찬 2야? 왜 묻었어? 왜그래? 빨리 닦아 아니야 뭐야 이거 놀래라 왜 놀래? 묻었어 깜짝놀랬어 이거 락좀 풀어주면 안돼? 왜 안열려? 이거 락 손이 왜이렇게 급해보여? 그게 아니라 환기좀 시키려고 비와 이거 풀어줘 고장났어 왜? 고장났어 안되잖아 여기 없어 고장났어 이걸 왜 안구쳐? 이걸 안구친 사람이 있어? 고장났는데 왜이렇게 화를 내? 아니 너 이 차에 집은 10% 넣어놨어? 아니 왜이렇게 화를 내지? 고장났으면 바로 고치지않나? 아닌가? 어? 근데 이거는 꼭 고쳤으면 좋겠어 네 이거는 부탁할게 이거는 아닌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게 무슨말이야 뭐해? 이거 고장 안났네 비와 왜 문을 열어? 비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려고 유리를 깨 아니 유리를 왜 깨 잠시만 나 화장실 가고싶어 똥마려? 배앞에서 방귀 뀌고싶어 아니 낄거야? 나는 방귀 안껴 너 똥꼬 없어? 어디야? 상현이 오빠랑 앞에서 기다리고있지? 네 방귀 뀌어? 뭐? 방귀 뀌어? 내가 방귀 뀌어? 방귀 뀌어? 방귀 뀌어? 나 안꼈어 너 아닌가? 그럼 누구지? 내가? 방귀를? 응 그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척하고 있었거든 아까부터 너 속 안좋다고 해서 뭔소리야? 편하게 얘기해도 돼 방귀 뀌 수도 있지 편하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오빠가 계속 꼈잖아 그래서 나 계속 창밖에 쳐다보고 그랬는데? 너가 문 열어서 냄새 날까봐 그런거 아니었어? 고장나서 네가 화낸거 아니었어? 응 꼈지? 아니 나 진짜 안꼈다니까 뭔소리야 내가 꼈겠어? 오빠가 꼈잖아 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 뭔소리야 진짜 안꼈다니까 괜찮다니까 미치겠네 뭐야 진짜 뭐야 이거 뭐야 계속 소리가 나길래 어제 뭐 잘못먹었나? 왜 자꾸 모른척을 해 아니 좀 민망하잖아 뭐야 진짜 그거 좀 하라고 줘 진짜 꼈는데? 진짜 꼈어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' killin' the competition rollin' round in our